국군불교총신도회와 후원회가 호국홍제사 건립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군불교총신도회 이상철 회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호국홍제사 건립기금 2,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의 법회 봉행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종교구 차원의 군포교 활성화 방안과 군불자 관리, 종단 지원 방안 등 관련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보라고 교구장 능원스님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상철 회장은 지휘관을 종교에 따라 부대의 영향이 크다며 특히 중령급 이상의 불자가 많을수록 포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